1주시나 3주시 힘들죠. 밤이 일어나는 게 힘들죠. 집에서 시작하면 밤새도록 한 번도 못쉬고 하다 보니까 피로가 많이 누적이 돼 가지고 너무 힘들어요. 11시 제설주의로 발효돼서 제설작업자 100명, 제설차량 35대 대기중이며 앞으로 제설 끝날 때까지는 계속 근무 예정입니다. 상차를 2시부터 하고 그리고 5시부터 자기 노선에 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. 먼저는 한 20도가 됐었는데 영화 이번에는 영화 한 4, 5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먼저같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전 노선에 배치가 돼 있어서 눈이 느리기 전에 딱 눈이 느린다 싶으면 전 구간을 1시간 30분 이내에 자국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놨고 있습니다. 일단은 새벽에 한 번 지금 시작한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밤새도록 한 번도 못 쉬고 하다 보니까 피로가 많이 누적이 돼서 너무 힘들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